국민의힘과 정부는 의료사태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야당에 특정 의료단체 참여 같은 조건을 걸지 말고 여야 의정협의체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는데요. 반면 야당은 한 대표가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의료사태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한동훈 대표는 지금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부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단체만이라도 합류시켜서 추석 전에 여야 의정협의체를 출범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한 건데요. 한 대표는 특히 정부 측 관계자가 의료계에 상처를 주는 발언을 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의료계가 요구해왔던 복지부 차관 경질성 등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도 풀이되는데요. 한 대표는 또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적 대응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야당을 향해서는 조건을 걸지 말고 협의체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 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특정 의료단체에 참여 같은 조건을 걸지 말고 일단 여야 의정협의체의 출발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대표는 어떤 전제 조건도 의제 제한도 없다고도 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2025년 의대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는 안철수 의원의 주장과 복지부 장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나경원 의원의 의견 등도 나왔습니다. 한도수 총리도 앞서 언론 브리핑에서 모든 의료계가 참여하면 좋겠지만 일부 단체라도 참여한다면 우선 협의체가 출범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의협이나 전공의 단체 등 대표성 있는 의료단체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상 여야 의정협의체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한동훈 대표가 야당을 끌어들여 중재자 한동훈을 명절밥상에 올려놓고 싶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한 대표가 언론 플레이를 세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 대화와 타협을 이끌 근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 문책과 경질 등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측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실질적 영향을 가진 의료단체가 들어와야 이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성이 매우 부족하다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민주당은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와 간담회도 가졌는데요. 의료계를 향해서도 2025학년도 증언 등을 포함해 모든 의제를 열어놓고 협의를 시작하자면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일정이죠.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국회 측의 질의와 정부 측의 답변이 이뤄지고 있죠. 대정부질문에서도 의료사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추석 응급실 등 의료대책 등을 점검하는 한편 의료 공백 사태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국민의힘은 의대 증언과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정부 입장을 옹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의료 차질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부각하며 책임자 경질과 2025학년도 정원 조정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또 친일 프레임을 내세우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정부의 역사관을 비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